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슬리퍼튼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미국 LPGA와 PGA의 리딩클래스 A의 교습가들 18명입니다. 18명이 추천하는 예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공 뒤쪽에서 홀컵을 응시를 하고 공을 보지 말고 홀컵을 응시를 하고 연습스윙을 해서 길이와 속도를 이래서 연습을 하면 눈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공을 보지 말고 홀컵을 보고 연습스윙을 하면 거리감을 익히기 좋다. 두 번째는 슬리퍼스를 안 하려면 손과 손목을 비교적 조용하게 유지하면서 진자형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좋다. 머리와 하체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팔과 어깨 퍼터는 일체감 있게 하나로 앞뒤로 움직여야 한다. 손목을 많이 쓰면 스윙 경로와 페이스가 공을 퍼팅 라인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손목은 가급적 쓰지 마라. 세 번째는 슬리퍼스를 안 하려면 공을 바라보지 말고 홀만 바라보면서 롱퍼팅 연습을 하면 거리감을 익히는 데 좋다. 그렇게 하면 뇌가 서로 연결이 되어 매끄럽고 율동적인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어서 거리감을 잘 계산할 수가 있다. 첫 퍼팅은 넣는 것보다는 원 퍼터 길이 안으로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긴장을 하면 스트로크를 하지 못하고 공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롱퍼팅을 할 때는 볼컵에 가깝게 붙이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립에서 떼어서 위로 치켜든 상태로 스트로크를 하면 퍼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가깝게 핀에 붙여서 슬리퍼스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멘트는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그립에서 떼고 위로 치켜 올린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양손 엄지손가락을 얘기합니다. 왼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그립 위에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만 이 두 손가락을 그립에서 떼고 연습생을 하면 퍼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긴장감이 줄고 또 거리감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연습 그린에서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서서 두 발 사이 크기로 스트로크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얼마나 정도 굴러가는 건지 거리감이 익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감을 계속 동일하도록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 만약에 실제 그린에서 퍼팅을 하기 전에는 퍼팅 거리를 걸은 다음에 몇 걸음인지를 계산을 한 후에 스트로크 크기를 정하면 됩니다. 두 발 사이 크기로 쳐서 만약에 다섯 걸음을 연습 그린에서 쳤다면 실제 세 걸음 정도라고 하면 다섯 걸음 보다는 좀 작게 치고 양발 사이 스트로크 크기보다는 좀 작게 치고 만약에 여덟 걸음이라면 양발 사이 스트로크 크기보다 더 크게 치면 된다. 그런 거리를 계산하는 연습 방식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눈이 가이드라인이 가이드가 되게 하라. 거리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감각을 얻으려면 눈으로 홀컵을 바라보면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 거리감을 익히는 데 좋다. 거리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은 눈이다. 이 홀컵만 바라보고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 거리감을 익히라는 말은 자주 교습가들이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습 그린에서 그린 스피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홀컵 주위에 1m 크기의 훌라후프 원을 그려서 그 훌라후프 안에 처음 퍼스를 집어넣는다, 굴려넣는다는 느낌을 하면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골프를 배우자마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원통 안에 넣어라. 다음은 불필요하게 몸을 쓰거나 손목을 쓰지 않고 손의 어느 특정 부분을 그 부분의 느낌을 동력원으로 해서 느낌을 모아서 퍼팅을 하면 3퍼팅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은 오른손 검지 안쪽을 갖고 거리감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 오른손 검지를 세워서 손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른손 바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른쪽 검지 위쪽의 손등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자기가 하나의 동력원을 집중을 해서 그 감각을 날카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 롱퍼팅이든 롱퍼팅을 하든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을 굴리는 스피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먼저 정하는 후에 경사를 따라서 공을 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아환번째는 긴 거리가 나오면 퍼팅할 거리 전체를 한번 걸어보는 것이 좋다.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오른쪽으로 힐 것인지 왼쪽으로 힐 것인지 이런 것을 발을 걸어가면서 느끼면 좋다. 마지막 홀컵 가까이 다섯 걸음에서 공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가 그런 것을 발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열번째는 손목을 많이 쓰는 문제가 쓰리퍼스를 자주 하는 원인이다. 그립 끝에 티를 꽂고 연습 스토커를 해보면 손목을 많이 쓰면 티가 좌우로 많이 꺾여서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목을 안 써서 이 티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몸과 팔이 손목이 일체감 있게 스트로크를 하면 거리감이나 또 방향이 좋아서 쓰리퍼팅을 줄일 수 있다. 티를 꽂고 연습을 하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퍼팅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롱퍼팅을 남겨놓으면 긴장하기 쉽다. 그래서 처음 퍼팅을 넣거나 못 넣거나 상관없이 롱퍼팅을 하기 전에 세상은 내가 넣거나 말거나 또 넣든 안 넣든 여전히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 잘 돌아간다. 또 월드윌 스펀 러닝 이런 말로 중을 대면서 퍼팅을 하면 긴장감이 줄어들어서 퍼팅이 잘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쓰리퍼팅을 피하려면 긴장하지 않고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좋다. 스트로크 크기로 거리 조절을 하는 것이 좋은데 백스트로크 크기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스트로크가 작으면 공이 느리게 구르고 크기가 크면 공이 빠르게 구른다는 것을 이해해서 롱퍼팅을 붙여서 탭핀을 하라. 이 멘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트로크가 작으면 작게 스트로크를 해서 공을 치면 공이 좀 느리게 구르러가고 또 크게 스트로크를 해서 공을 치면 공이 대단히 빨리 구르기 때문에 빠르게 구르면 경사를 적게 탄다는 얘기고 또 작게 구른다는 얘기는 경사를 많이 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잘 익히면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는 또 경사에 맞는 퍼팅을 해서 이렇게 쓰리퍼스를 안 하고 짧은 퍼트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스트로크가 작으면 공이 늦게 구르고 크면 빠르게 구른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잭니클라우스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퍼트를 놓지 않는다. In my mind, I never miss a part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감은 모든 것이고 퍼팅이 모든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또 모든 퍼팅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싸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신이 없으면 이미 싸움에서 반을 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감이야말로 절대 템포를 변하지 않게 하고 또 스트로크 크기가 퍼팅 거리를 맞추게 한다. 다음 14번째입니다. ARE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You are going to have a two part or less 라고 얘기를 했는데 ARE A는 assess, 평가를 하라 R은 리어스, 미리 연습을 하라 E는 그냥 과감하게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A는 양동이로 만약에 물을 그린 위에 부은다면 어디로 물이 흘러갈 것인가 이걸 평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린은 잘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경사를 잘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리별로 스트로크 크기를 얼마나 공을 굴릴 것인가 얼마나 그 스피드를 태워서 이제 굴릴 것인가 이런 것을 연습을 하전에 연습을 좀 하고 이제 실제 시합에 임하라 또 그린 위에서도 실제 시합 중에서도 미리서 충분히 연습 스윙을 하고 그 감을 익힌 다음에 확신이 섰을 때 실제 스트로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연습을 한 후에 이제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쳐라 그냥 과감하게 쳐라는 얘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잘 마쳤으면 망설이지 말고 스트로크를 해서 공을 이제 굴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고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그 연습 스윙을 하지 않고 퍼터 정리를 하고 곧바로 치는 프로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연습 스윙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고 오히려 날카로운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습관적인 내용입니다만 앞서 얘기한 눈으로 거리를 진다는 의미로 눈이 보이는 대로 감각을 읽어서 몸과 손 그 부분에 이제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공을 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연습 스윙을 안 하고 퍼팅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 감을 익히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 거리감을 익히는 것조차도 눈으로 리허설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셸 미셸 홈스라는 미국 어린이 그러니까 주니어 교수과 주니어 전문 교수과가 얘기를 한 세 가지 퍼팅 원칙이 있습니다. 두 팔이 몸과 연결된 느낌으로 퍼팅을 하라 그러니까 손으로도 너무 손목을 쓴다든가 손을 많이 쓴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두 팔이 몸과 좀 연결성이 있게 일체감 있는 느낌으로 쳐라 두 번째는 공을 때리지 않고 굴릴 수 있도록 적당한 그립 압력을 찾아라 그립을 너무 세게 지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너무 설렁하게 잡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자기에게 맞는 아주 적정한 일반적으로는 그립을 세게 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그립 압력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공이 굴러가다가 멈춘다든가 아니면 홀컵에 떨어질 때까지 피니쉬 퍼팅 자세를 풀지 말고 피니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퍼팅을 잘하는 필수사항이다. 이 지침을 잘 지키면 매번 아주 균형 잡히는 스트로크를 잘 항상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 여섯 번째는 쓰리 퍼팅을 안 하려면 아무 때나 그냥 한 번만에 집어넣으려고 대들지 마라. 연습 스트로크를 할 때 공을 보지 말고 홀컵을 바라보면서 연습 스윙을 하여 스윙 크기와 거리감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제 퍼팅 할 때는 연습 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치는 것이 좋다. 여기서 계속 반복된 얘기가 있습니다. 홀컵을 바라보고 연습 스윙을 하라. 공을 보지 말고 홀컵을 바라보고 이렇게 빈 연습 스윙 스트로크를 해보면 거리감을 느끼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쓰리 퍼스를 안 하려고 하는 대신에 원 퍼스나 투 퍼스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분은 앞서 얘기한 너무 단번에 넣으려고 대든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붙여서 레그 퍼팅을 해서 투 퍼스로 마감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하고 달리 이분은 대단히 공격적인 퍼팅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학적으로 퍼팅을 할 때 외부 목표에 어떤 특정 목표에 마음을 모으면 성공할 수가 있다. 따라서 홀컵에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공을 굴려놓으면 이걸 세 가지입니다. 마음과 허트 마인드 허트 아니면 공을 굴려넣는 이 세 가지를 그린라이트라고 이분은 세 개의 그린라이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공을 쳐넣는 거 굴려넣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열여덟 번째입니다. 롱 퍼팅을 할 때는 백 스트루크를 하면서 왼 손목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느낌이 좋아져서 쓰리 퍼팅을 줄일 수 있다. 원하는 거리를 원하는 거리를 보내려면 얼마나 뒤로 빼서 얼마나 앞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지를 느낀 다음 다음에 퍼팅을 하라. 그러면 거리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얘기하는 왼 손목을 좀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롱 퍼팅인 경우에는 왼 손목을 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거리감을 맞추기가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퍼팅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자신만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쓰리 퍼시를 하고 안 하고는 모두 여러분 몫입니다. 더 배우고 노력을 하고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앞서 얘기한 그런 성각자들이 전해주는 지침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빛나는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까짓 건 누가 몰라서 쓰리 퍼팅을 하나 안되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찬히 반복을 해서 시청을 하신다면 여기서 얘기한 교습가들의 지침들 중에서 몇 가지는 좋은 보석 같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쓰리 퍼팅을 안하는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